제가 왔어요. 제가 왔어요. 형님 왔어요. 냄새 맡고 왔어요. 봐봐요. 제가 냄새 맡고 대삼치 참나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. 차장님이 대삼치로 어울린 게 냄새가 나가지고 보지도 않고 왔는데 증명이 됐습니다. 오. 참치 왔다. 참치 왔다! 참치 왔다 참치 오 참치 온다 참치 왔다 오와 오케이 좋다 참치 라이징 참치 라이징 상관아 참치 라이징이 참치 히트제 참치다 참치 참치 좀 참치 같으면 천천히 잘해라 네 오케이 야 근데 참치가 어떻게 오냐 저희들이 참치 막 온다 계속 온다 야 참치 라이징 오 참치 오 잠시 아 저희들이 도둑이 갖고 가려고 못 죽는 거 같은데 오 근데 참치들이 오 아 크다 참치 한타 참치들이 가까이 오더니 형이 저 옆으로 참치들이 가까이 오더니 깔아앉아 버렸어 오 저기 앞에 뛰더라니까 야 이 앞에 와서 깔아앉아 버려 누가 떠들었나 떠든 사람 없는데 어 빠졌다 빠졌다 빠졌습니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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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여기 어? 봤죠? 50%의 확률입니다. 마지막 두 번째는 꼭꼭입니다. 왜냐하면 저는 50%의 확률을 가진 엄청나게 경력이 많은 선정이거든요. 저희 경력은 쌓여서 이렇게 스킬이 엄청나게 됩니다. 고맙습니다. 조사 좋다, 오늘. 마파네, 이렇게. 선맛이 조준해서. 일단 너가 아까 스킬을 끊었잖아. 아, 거의 첫 판에 틀렸어. 너의 엄청난 카리스마를 갖다. 다시 히트. 다시 히트. 너무 과연 치열하네. 그래서 빠진다. 아, 빠진다. 일단 지금은 뭐... 어, 힘들어. 어, 힘들어서 뭐 하겠다, 이거. 형, 체인지, 체인지. 여기로 가라, 빠진다. 어, 힘들어. 어, 대박, 대박. 어, 대박, 대박. 어, 대박, 대박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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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까운데, 아까운데, 아까운데. 느낌 아까운데, 저거. 4만 원짜리인데? 대박, 대박. 어, 대박. 극주시형에서 4만 원에 내놓으면 바로 팔리는... 어? 아, 일단 난 성공했는데. 뒤에서, 뒤에서. 내가 뒤에서. 잡아, 잡아, 잡아. 아, 일단 나는 성공했는데 너가 시각적으로 내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? 난 아까 찌르고 있었어. 응. 나는 이미 아까 성공하고 있었어. 야, 3십째. 야, 연습 3십째. 내가 못 찌렀다고 네가 찾아가는 거야. 나는 아까부터 꼬잖아. 어? 안 된다. 죄송해. 이야... 뭐 고기 털린 그런 거 없어요? 네? 고기 안 털리고 막 그러잖아요. 나쁜 옷 쓰면. 그런 것도 없어요? 뭐 단점을 말해줘야지. 보완돼서 테스트 로드가 완벽해져서 나오지. 사장님, 뭐 단점을 말해줘야 할까요? 사장님, 사장님. 테스트를 하면. 근데 각도 이 생각이 안 나요. 네? 저 각도 생각 안 나요. 어? 오, 봤잖아. 이거 봐. 뭔가 단점이 방금 보이지 않았어요? 저는 정확하게 찔렀는데. 어? 잠깐만. 드롭봉 해볼래요? 드롭봉 안 돼요? 드롭봉 해봐야 괜찮아요. 부러트려도 괜찮아요. 테스트 로드이기 때문에. 아니, 괜찮아요. 부러져요. 부러져도 괜찮아요. 아,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오기가 크긴 크네.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. 솔직히. 으흐흐흐흐흫. 빨리 깨시면 돼요.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.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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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요즘 노드는 이 정도는 드롭봉하는 스펙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. 제일 그릴게요. 트루트루도는 불어트리는 게 맛있거든요.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래도 이게 굉장히 좋은 모드인데 뽀러트리라 그러니까 좋지 않아요 쓰기 편하잖아요 랜딩 히트 히트 불러봤자 소용없습니다 최고권이나 하라 그러죠? 안 그래요 그죠? 전장 들어갔다가 소용없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저기 저기 앞에 갔다 올게요 잠깐 잠깐 고기 떠줄게요 떠줄게요 고기 떠줄게요 오케이 제대로 들어갔다 오케이 와 진짜 무겁다 넌 I WAS FILMING I JUST FILMED THAT DUDE I JUST FILMED THAT HELP MYSTER SHIT ERE WERE